기사 단장님, 아직도 오해성에 대한 의미가 많으시겠죠? 그는 사실, 델타 8988이 자신의 유전 코드를 입력해 과거에 심어놓은 또 다른 델타의 분신입니다. 다시 말해, 오해성 그는 우리의 창조주인 델타 8988과 동일한 능력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델타 8988이 그를 남들 이유는 과거에 있는 담마 6666의 진공을 예견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델타 8988은 이비의 창조주 담마 6666에 맞서 싸울 수 있는 델타 전사 오해성이 탄생시킨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학생이 없지 않았습니다. 단장님, 오해성을 델타 8988과 만나기 위해서 완전한 각성을 이루도록 도와주세요. 이미 델타 8988을 향한 대대에 이두군이 저지선을 펼쳤습니다. 이 점을 주의하십니다. 또한 이번 작전의 중요성을 감안하며, 해머 오브 토리의 사용을 허가합니다. 이브 Aegyth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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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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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원알스와 함께 원알스와 함께 무게 반대 정 standby 웨딩뒈, arte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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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ecutive looked down. You are under attack. You are under attack. ningú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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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